나랑 살래? 죽을래? 나이 씨바라? 여기는 시드니 국내선 공항 오랜만에 여행을 가고 멜번으로 저희는 떠납니다 가시죠 역시 똥쟁이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또 똥을 싸러 가는군 오 폐팡 아주 좋아졌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멜벌은 도착하자마자 똥 싸러가지 웰컴 똥 스카이버스? 응 시티로 가는 스카이버스를 탔어요 투웨이에 96불이면 얼마냐? 4,500원 뭐 싸진 않네요 일단 시티로 고고 다 해줘야 돼? 다행히 멜벌은 날씨가 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 스카이버스 내리고 이제 12뒤로 갑니다 12뒤로 어? 누가 시끄럽게 얘기하고 있어 신기한 건물이네 우회전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와서 갑자기 저기서 멈춥니다 갑자기 길 한가운데서 정말 말도 안돼 슬린더스 헬패카 들어가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제 이름으로 예약했다고 말씀해주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데? 이게 오늘의 주인공이 땡큐 어? 됐다 어? 미는거였구나 응 나쁘지 않은데 이거 이렇게 깍 위아래 아니 뭐 장소로 바뀔 때마다 똥을 싸네 우리 집 강아지보다 더 많이 사는데 벌써 지금 12시인데 3번을 똥을 쐈어요 멜버른 1일차 나갑니다 렛츠기릿 이제 우리 제롬이가 일하는 레스토랑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인 것 같은데요 자리를 이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줬을까 오늘 유튜버인가 아나 보다 너무 부담스러운데 이거 우리 친구 제롬이에요 멋있구만 제롬아 무리하지마 많이 무리해 분명 카메라를 의식하고 있겠지 의식하고 있을거야 티그리처라서 그냥 한번 주는 건데 와 대박 감사합니다 이거 딱 걸려서 먹어도 되고 크랩버터랑 같이 해가지고 헤드 셰프님이 하나로 또 줬어요 헤드 셰프님이 하나로 또 줬어요 이거 싱글 오리지널 요리입니다 그리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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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스터 봐주시네 와 대박이야 왜 그래 왜 맛있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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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좋다 문 서비스가 하나 둘 셋 넷 넷이 하나 심지어 비싸보이네 이렇게 지적받을 걸 지금 차를 입고 차를 입고 밖에 앉았지 여기 이렇게 핫한 줄거부터 다 끝내요 15불 어치를 먹었는데 200불 어치를 먹은 느낌? 우리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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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쪼그렇게 큰게 이렇게 좋다 좋아 뭐가? 옥 여기가 유명하대? 아니 몰라 근데 우리 갑자기 오크야 오크가 있길래 아 알겠니? 어 와 여기 이 보타닉가든은 뭔가 그 많네요 다른 보타닉가든에 비해 아니 죽어 일로 내려가면 내가 와본 보타닉가든 중에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시드니보다도 좋은데 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너네들 남자들끼리 하네 셋 와 이게 너무 넓으니까 길을 모르겟다 길을 분명 아까 지도를 봤는데 와 너무 이쁘다 야 여기 앉아봐 야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야 여기 왜 외주타기 아닌가요 서핑 아닌거 같은데 이거 여기에 검은색 앵무세도 있네요 우리 여기 미로에 갇혔어 이쁜데 이쁜데 못나가 미로에 갇힌지 두시간만에 탈출합니다 아 고생했다 보타닉 미로가 끝나자마자 새롭게 시작되는 킹스도메인 미로 가봅시다 야 내려가자 알겠어 힘들어 또 공원이야 또 너무 짧게 살았는데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어 갑자기 쟁가하고 있네 저기서 떼는 중인가 보네요 오 비둘기 밭인데 아트센터잖아 파리 에펠탑이랑 히티라는 치마를 본따서 만들었다는 아트센터입니다 또 똥을 싸러간다는 그분입니다 이쁜 건물에서 똥을 싸러간다는 야라강에 도착했습니다 아트센터 너무 이쁜데 너무 이쁜데 크린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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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야 여기가 크린더스 여기가 크린더스 여기가 자 여기가 호주 최초의 기차역 크린더스 스테이션 크린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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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블비가 키가 컸네 누가 내 차 빌려갔네 차 길이에 비해 문이 엄청 짧아 과일가게 같지만 쉐이크 가게입니다 오렌지가 이렇게 크린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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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목마른데 이거는 그걸 채워줄 수 없어 다음 여행지는 어디죠? 경진씨 나랑 살래 죽을래 비사거리로 갑니다 한때 유명했던 이야나가 사랑하다 차량우질하는 크래비티가 유명한거야 오 쓰레기통도 아주 깐지나게 했네 와 쓰레기통 깐지 있어 어떻게 한번 찍어볼까? 나랑 살래 나랑 죽을래 한번 해줘 왜 해줘 너도 원하잖아 뭘 원해 나랑 살래 죽을래 딴 봄이 일진 어둠 속을 나랑 살래 죽을래 그대와 걷고 있네요 와 어떻게 그랬지? 와 나 지금 멜버른에 좀 빠져버렸어 오 야경 오 야경 나는 똥을 하루에 도대체 몇 번 사는건지 와 오 야경 흐어낸 아멘